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오늘 그만할까 하다가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11월 10일 일요일인데 그만할까 하다가 배송을 많이 못했어요 오늘 이게 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유로트럭을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그냥 화물 나르는게 중독성이 있어요 아니 아저씨는 누구시냐고요 사우스노트시티까지 그렇지 나도 몰라 프레퍼가 어떤 사람들인지 네 네 네 네 네 네 전국의 공항에 대한 관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더 좋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이죠. 알아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지원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그냥 미리 결정하여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건이다 파손취학... 파손취학화물이구나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파손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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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걸 좀 조정을 하자. 그리고 이게 차고에 뭐 없니? 차고에 뭐가 없네. 그냥 가자. 자고에 뭐가 없네. 그냥 가자. 그래. 뛰는 것도 좋아. 운동도 해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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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다가 마커를 하나 달아야겠다. 박정희 공부야. 이건 뭐야? 금속 세라믹. 여기 금속 있으니까 내가 좀 기부를 해야겠다. 음... 음... 나 같은 사람은 어딨냐. 사실 복도가... 복도가 재건되면... 이러기 편하니까요. 이곳은...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그 말에, 어떤 facility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꽤 있나 애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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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여줄게 다 죽여줄게 아... 다 죽여줄게 기절한거구나 자, 얘네들 뭐 좋은게 있나 보러갈까 어디 감히 내 귀를 막아 음... 별것도 없구만 음 이건 뭐야? 메모리칩? 메모리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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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전투가 아프지 않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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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감시탑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죠 주변에 스캔을 해서 주변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짐을 다 가지고 있는거지? 지금 잠깐만 뭐 떨어뜨린거 없지 어 다 가지고 있네 오토바이 좀 타고싶다 아 진짜 자 네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엔지니어? 레이크노트 시티는 안쪽 고생한다 납품 성공 진화 발생 유닛 동소 아닌데.. 그거 들고 싸웠는데 제 브랜드가 아닌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흠, 그치. 큐피드에 가입을, 큐피드로 UCA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입 성공했고요 파워스켈레턴? 하지만, 나라에서 전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무일과 테라스트의 행동을 통해? 그 파케이저처럼 내가 전체의 세계에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Sam 다시 한번 업무해 오, 네 내가 좀 더욱더 좋은 것들을 가져올 것 같고요 스스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벽한 작업이 가능하지만 저는 정리를 통해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좀 줘라 부스트 장비? 뭐야 메모리 칩 메모리 칩 메모리 칩 다른건 없었나? 돌아가는거? 돌아가는거는 좀 이따가 갈게 장비 제작 스켈레턴 좀 많은데 스켈레턴이 금속 금속 시간 빨리 뛰어 우와 대박 크래프트맨으로 갈까 엘더 엘더로 가는걸로 693m 멀지않아 되게 멀어보이는데 산악지형이고 여기는 965m 600m 저기로 가야겠다 엘 엘3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여기 뺏터리겠지 배터리는 무조건 좋아요 비만 오지 마라 위쪽으로 가야되는데 사다리나 저쪽에 미울이 있고 여기로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사다리가 있으니까 사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뭔가 길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겠죠 일단 사다리를 하나 챙겨서 가자 나 이거 되게 안정적인데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 어우 되게 흑도감 있게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지 마라 비는 오지 마라 비는 오지 마라 야 니네 턴 어떻게 갔니 올라가 올라갈 수 있네 혹시 파워 스켈레턴 제이어스 자, 멀지 않았어 야, 저거 뭐야? 눈산이야? 딱 좋아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완전... 초첨단이야 배송이 엄청 수월해지는데, 이러면? 자, 사우스노스시티에 연결했구요 그리고, 여기도, 뭐지? 뭐, 뭐... 또, 네... 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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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저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우스도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없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임무를 줄 생각이 없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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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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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자, 오지 말고 나 이렇게 멀리 돌아가잖아 최대한 너네한테 피 안 주려고 자, 오지 말고 아, 국도 재건을 아, 여기다가 한다 자원에 없, 자원? 자원이 별로 없다 거기지? 아, 네 아, 네 아, 네 무지개 200 그래, 가보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또같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면. 자, 크래프트맨. 아까 몇번 비비의 과거 비비가 봤던 모습을 보면 달 얘기가 나오죠. 설마 이거 달이야? 아니겠죠? 우드오프네지알 엑스프레스인데 저 스켈레턴 최곤데 거의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리네. 아, 알겠습니다. Bridget is using their IDs to complete the delivery. 자, 좋은 일이잖아. 자, 이거 제 손을 꺼낼. 팩트는... 너무 새로운. 와. 오랫동안 봤을 때 Cargo가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니, 쉽지 않으면 좋지 않지. 당신의 모습은 무엇이냐? 모두가 적극적이야. 미덜마트 시장의 폭발을 잃어버렸어. 지금 이 폭발을 통해 이 폭발을 통해 이 폭발을 통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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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